정정한 기기 저흰 갑니다 더운 나라로 공항에서도 할 일이 많네요 오프로 챙기고 체크인하고 구치는 동안에 패딩맞기고 빠이 지젤레 나 간다 안녕 간다 벌써 힘들다 오늘은 날씨 안좋다고 오늘은 날씨 안좋아도 돼 왜냐면 우리는 오늘 도착했으니까 짐 붙이느라고 20만원 냈는데 아니야 그래도 옷 그거 20만원어치 다 입어? 다 입어야지 20만원 다 입어야지 언니가 이 목걸이를 한 번 이거 이렇게 돌려놨어요 셀린느 그것도 안보이게 아니야 걔가 다 봤어 여자애가 아까 전에도 가방도 내가 이렇게 보여줬거든 일부러 근데 이렇게 보더니 언제 샀냐고 지갑도 꺼내더니 언제 샀냐고 여자들은 아는구나 그치 100 이상 줘야 될 것 같지 않나? 100 이상? 오 바다가 미쳤어 여기 다 생긴 것 같아 원래 없었는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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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첫끼 하이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하이 똑같은 커피 1, 2, 3, 2, 1 하나 따 따 따 따 가아노 타임 투 여기 뭐지? 오 여기 뭐하네 여기 강아지 카페인가? 여기 개들이 많아? 여기도 있고 이 애기 아이 아 진짜 예쁘다 어떡해 어디 가? 디볼 필리핀에 취해버렸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티 몰에는 맥도날드가 없습니다 꿀팁! 오랜만! 짠! 진짜 맛있다. 포멀렐라 고기니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베이컨이 있었는데 이제는 베이컨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해. 없어진 게 많아. 날씨 개좋은 누나 그래도 넌 아니야. 너는 이름에 이응이랑 리은 들어가는 애들아. 안 된다니까? 다행이다. 위로 내려가면 하다. 막았대야 저거. 동물보호도 안 된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브이 한 번만 해줄래? 네. 아직 안 돼. 잘 돼. 죽음 매주ест 불교해야 되려면 콜로만 보여. 나이 먹을 수 있는 건가? 나이 먹을 수 있는 건가? 기절이지? 이거 완전 기절이야 이게 뭐예요? 집에 인터넷 안 되는 거야? 나도 모르는데? 진짜 신도시 아줌마 몰라? 서준이 엄마 하일로 이 틈틈이 보이는 선셋이 너무나도 예뻐요 와 진짜 예쁘다 같네 이거 뭐야? 저런 것도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긴 한데 엄두가 안 나 이어 준? 저희는 지금 마사지 하러 갑니다 발 마사지 요기 기분이 어떠세요? 긴장돼요 너무 맛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기분이 좋아졌어 발 마사지는 다시는 안 받은 거 하하하하 이거 추천해 주신 거 이거 추천해 주신 거 너무 맛있어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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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기분 좋아지셨나봐요 립스틱을 찾았거든요 립스틱을 찾았거든요 오늘도 날씨가 좋군 That's too hot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우리가 제일 좋아했던 아틀라티스프리 이렇게 구정물이 됐어 어 아 여기 우리 누가 있던데 그래 여기다가 코찌 일어버렸다고 난리치고 근데 여기랑 인피니트가 연결되어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 어 여기 또 있어 아틀란티스플을 오 마음 아파 필리핀에서 머 파는 아이를 직접 현장섭외했습니다 어 여기 머리 잘랐는데 나 머리 잘랐어 가 볼거야? 몰라 어떡해? 너무 충동 아니야 근데? 인생이 충동 아니야? 오픈합니다 네 김원 삼아지 오케이 오렌지마트 어 환청소도 되네요 여기 환청소도 되네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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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막걸리? 네 쌀막걸리 그러면 거기 가보는게 낫지 않아요? 어 불안해 탈퇴 제니 제니 옥에 먹방에 뱅 먹방에 뱅 핀 깻잎 여행 여행 난 테라 국숭닭쌀 이게 한국에서 본적 없는 바닐라플로드에요 제로슈바네? 우와 노을 바다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서핑하고 이럴 때인 것 같아요 현진이다 안 사요 너 담배 마사지 우와 와우 너무 재미있겠다 우리 간델릴레 이제 가자 우리 가자 걸어 올라간다고 진짜로? 나는 걸어 하실 것 같아요 아직 출발도 안했는데요? ㅋㅋㅋㅋ 단순히 그래서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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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각 나옵니다. 유튜브 각 나옵니다. 진짜야. 근데 왜 이상하게 자르면 엄청 이상하게 자라고해? 이상하게 자르면 그거 너의 운명인거지. 너무 인사하네. 와. 거침없어. 거침없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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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괜찮아. 엄청 조심스럽게 잘라주세요. 얘한테 욕먹을까 봐 그러는 거 같은데. 오오오오. 나한테 뒷모습을 볼 수 없으니 어떻게 모르지 나한테? 네 살 것 같아? 조금 더 뜨거우시면 좋겠어요 조금 찌그네요 어? 저거 실패했네? 아 뜨거워 된다 된다 아 진짜 행복해 보인다 수진아 행복해요 필리핀에 취해버렸다고? 하하하 하하하